19만 6,1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은, 은 동산은 2008년 설립되어 2014년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이오기업임 항체양물융합, ADC, 기술 등을 활용한 기존 바이오의 약품을 개선하는 바이오베터 사업과 이머징 마켓을 타겟으로 아일리아, 허셉틴 등 바이오시밀러 개발 사업을 영위중 원천기술로 ADC 기술, 넥스매브TM, 바이오의 약품의 반감기를 증가시키는 넥스피TM 융합기술, 정맥주사를 피아주사 제형으로 변경시키는 하이브로자임 기술 등을 보유, 기업개요 대시 지속형 바이오베터의 기반기술인 넥스피 융합기술과 항체 바이오베터의 기반기술인 넥스매브ADC 기술, 바이오시밀러 개발기술 업체인 대시 2018년 6월 의약품 제조업체인 주, 세레스 F&D를 자회사로 설립함에 따라 종속기업은 총 3개사이며 동사는 지속형 성장 호르몬 등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넥스매브ADC 개량 기술을 개발하여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난소암 치료제를 비롯한 제품에 적용하여 개발할 계획임에 따라 경쟁력 확보 재무 대시 지속형 성장 호르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기술 이전 수익 증가에도 히알루론이다제 기술 이전 수익 감소, 상품 매출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대규모 영업 손실 기록, 외환차익, 전환우선주평가 이익 증가로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습성황반 변성 치료제 알트 대시 엘구에 체코 임상 3상 진입과 미국, 중국 특허디득, 히알루론이다제 완제품 테르가제의 임상 일상 투여 완료 등으로 기술 이전 수익 증가 기대,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알테오젠의 시가 총액은 2조 865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알테오젠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6위입니다. 알테오젠의 상장 주식수는 51518600스모 주입니다. 알테오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알테오젠의 퍼은 512.66배이고 추정 퍼은 마이너스 30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49.0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843.9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7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632원을 보여주었으며 PBIO는 23.9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9원이고 추정 EPS는 마이너스 133원입니다. PBIO가 BPS는 각각 13.85배 292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6만75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3억원, 마이너스 1억원, 마이너스 12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7억원, 마이너스 183억원, 마이너스 92억원입니다. 알테오젠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4번지 39%이고 유보율은 526.3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9.73이며 전일 대비해서 11.79-0.4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2.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14-1.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 가는 4만 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만 2,100원보다 1,6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만 1,3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테오젠의 종가는 4만 500원이며 주가가 알테오젠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종가는 4만 500원이며 주가가 알테오젠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7%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알테오젠은 거래량 37만 9천 177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5,487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6만 2천 39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5만 8천 6백 스무 한 주, 신한 투자 증권에서 5만 1천 스무 다섯 주, 삼성에서 3만 8천 10세 주, nh 투자 증권에서 3만 4천 9백 여든 두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6만 3천 8백 8백 8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5만 5천 3백 세 주, 신한 투자 증권에서 5만 3천 7백 5조, 한국 증권에서 3만 9천 8백 4조, 삼성에서 3만 5천 1백 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9만 3백 여든 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만 9백 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알테오젠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